자유 면을 넣고 4분을 더 기다렸지 라면 한 그릇 단돈 550원 물값과 가슴값 최악와 라면 한 그릇 끓여먹었지 면배를 건져 먹고 냉장고를 열어 찬밥 찾았지 아플사 밥이 없네 즉석 밥살까 고민해 방법은 하나 국물을 다 마셔 라면 한 그릇 단돈 550원 라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단돈 550원 라면 한 그릇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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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